지금 지역 봉사하러 갑니다. 어우, 스포츠카. 역시 부자 농부. 이마 즐기려고 열심히 일하는 거죠. 부자 농부가 도착한 곳은 강릉 해변 행사장. 추운 날씨에도 사람들이 엄청 많은데요. 이곳은 어떤 행사장인가요? 저희가 다 청년농업인들입니다. 이렇게 물품들 가지고 와서 판매 행사를 오늘 진행하기로 해서 잠깐 나왔어요. 제가 강릉시 청년농업인 단체 회장을 맡고 있어서 이 친구들 오늘 준비하는 거 같이 도와주러 나왔습니다. 강릉 지역 청년농부들이 땀 흘려 지은 작물들을 세상에 알리는 데 힘을 보태려 나선 것. 강릉에서 파프리카랑 상추, 유럽 채소들 키우고 있습니다. 작년에 좀 힘들었는데 올해는 힘차게 키우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송이막 표고버섯이라고 해서 이렇게 표고버섯 키우고 있습니다. 9년 동안 뒤농을 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감자랑 고구마를 이렇게 많이 사주세요. 농사의 진심인 청년농부들이 농업으로도 부유해주고 행복해지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는 부자농부. 강민시에 계시는 청년농업인들 숨어 계시지 말고 방송 보시면 나오십시오. 양지로. 지역 청년농부들을 이끌어 지역 경제까지 생각하는 부자농부의 지독한 강릉사랑 인정합니다. 강릉사랑 인정합니다. 강릉사랑 인정합니다. 강릉사랑 인정합니다. 강릉사랑 인정합니다. 강릉사랑 인정합니다.